쨈쨈이 10월 3일 생일 축하해. 우리 쨈쨈이 두 살 된 거야. 그치? 아니까? 세 살이야? 두 살이야. 세 살이야. 쨈쨈이 어디 놀러 왔어요? 쨈쨈이 어디 놀러 왔어요? 그치? 따줌이 오잖아. 아빠랑 엄마. 어디 놀러 왔어요? 쨈쨈이 우리 아들. 쨈쨈이. 알라뷰. 우리 아들. 포즈도 날치해 주네 우리 아들. 고마워. 아? 아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. 가슴을 쫙 펴니 신녀는 젊어진 줄. 성큼성큼성큼 걷다가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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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